어 여기 엔키3 프레사 엔키3하고 비교해서 이게 엑셀 거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차이점이 모터 스테핑 모터가 일단 작은거 들어갖고 여기는 굵죠 여기 일반 모터용 일반 여기 Y축 X축용하고 똑같고 얘는 좀 얇아요 얇고 여기 이게 얘는 0.6 인가 그렇고 얘는 0.3 인가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근접 센서는 선치만 얘는 근접 센서 안 쓰는 거 같아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아아아 이렇게 둘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 프루사 미니하고도 비교해 보면은 미니부터 모터가 작아졌는데요 아 작아진 게 아니고 얘는 모터가 넣는게 이쪽 뒤에 나와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한쪽이 없으니까 가볍게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XL 크기 차이는 확실해야 되죠 아무래도 XL의 코어 XY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니까 이제 모터하고 전부 다 같이 일체형에는 별도로 모터 여기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